네, 가수 김보경씨 노래 정해드렸습니다. 네, 다음 타자, 다음 출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이분도 역시 아주 멋진 노래 여러분들께 사랑 선물 띄워드릴 겁니다. 네, 김연희씨가 불러드리는 너무 멋진 내 남자.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. 멋진 내 남자. 한쪽 어디 갔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멋진 내 남자. 노래 드리겠습니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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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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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